드래그하면 두 화면에서 최대 화면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화상 키보드가 표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회전 버튼을 선택하는 게 저는 익숙합니다. 레노버 요가복 9i 제품을 필두로 에이수스 젠북 듀오 2024 제품 등 듀얼 디스플레이 윈도우 태블릿 제품이 이슈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제품이 400만 원대의 고가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보다는 저렴한 200만 원대의 듀얼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출시되는 건데요. 이 가격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대의 듀얼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능을 낮추고 듀얼 디스플레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저가 윈도우 태블릿이 출시되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박스에는 요가복이라고 적혀있네요. OEM 업체에서 생산한 노브랜드입니다. 제품은 P10 14인치 제품과 P10 미니 10.5인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베어본으로 판매하고 옵션으로 램 16GB, 저장공간 128GB부터 램 32GB, 저장공간 1TB까지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P10 미니 10.5인치에 램 16GB, 저장공간 256GB 모델입니다. 안쪽에 중국어 설명서가 있습니다. 중국 충전기라서 변환 플러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C타입 방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용 포트를 사용해서 이 충전기는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요. 출력은 12V, 2.5A입니다. 설명서와 충전기만 동봉되어 있네요. 제품 상판에 마크가 부착되어 있네요. 오른쪽은 전원키가 있고, Type-C, USB 3.0, 3.5mm 오디오 잭입니다. 위쪽은 송풍구로 보입니다. 왼쪽은 USB 3.0, DC인 전원포트, 미니 HDMI, Type-C, 스피커는 듀얼 채널 스테로 스피커입니다. 하단에 고무받침, SSD 슬롯이 보입니다. 제거해보면 256GB M.2 SSD 카드가 꽂아져 있습니다. 상판의 보호필름을 제거해볼게요. 아, 이거 상판의 마크가 그냥 스티커네요.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펼치면 10.5인치 IPS 듀얼 디스플레이, 16대 10 비율의 해상도는 Full HD입니다. 정보가 거의 없는 제품이라서 직접 액정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상단 하단 디스플레이 모두 sRGB 98%, P3 75% 동일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 측정 결과는 평균 1 미만으로 모두 색상 정확도는 높았습니다. 330니트 밝기의 제품입니다. 야외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에이수스 젠북 듀오 2024 제품이 180도 각도만 펼쳐져서 아쉬웠는데요. 이 제품은 레노버 요가북 9i 제품처럼 360도 펼칠 수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조정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접어서 사용하게 되면 하판은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접었을 때 디자인도 나쁘지 않네요. 언박싱 첫 느낌은 괜찮습니다. 무게는 949g입니다. 충전기를 함께 들고 다니면 1052g입니다. os는 중국 윈도우 11 프로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제품은 정품 인증이 안 되어 있어서 클린 설치로 한글 윈도우 11 프로 버전으로 재설치했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N95 프로세스의 4코어, 4스레드의 15와트 저전력 제품입니다. cpu 벤치마크에서 애플 A13 바이오닉 아래의 N95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와 비슷한 성능으로 보입니다. 직접 테스트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입한 모델은 램 16GB의 스토리지 256GB 모델입니다. 비슷한 듀얼 디스플레이 컨셉의 레노버 요가 북시 930 제품과 비교했습니다. 이 제품은 LCD와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7세대 i5-7Y54 저전력 CPU 4GB, 스토리지 256GB 모델입니다. cpu G 프로그램으로 최고 성능 모드에서 cpu 성능 측정 결과 싱글 377점, 멀티 1193점 나왔습니다. c930은 싱글 285점, 멀티 782점 나옵니다. cpu 연산 성능을 확인하는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 809점, 멀티 2215점 나옵니다. 싱글은 i7-4850HQ보다 높게 나왔고, 멀티는 11세대 i7-1165, G7 아래 등급으로 나왔는데, 점수 차가 많이 나서 한참 아래 등급일 것 같네요. c930은 싱글 539점, 멀티 861점 나옵니다. c930 제품과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는 읽기 523점, 쓰기 457점 나옵니다. 요가 북시 930은 읽기 1550점, 쓰기 1009점입니다. 저가 SSD 탑재로 성능이 잘 안나오는데요. 베어본 구입해서 직접 성능 좋은 SSD 제품을 넣어서 사용해도 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PC 실사용 환경에서 성능 체크하는 PC 마크 X에서는 2668점 나왔습니다. 요가 북시 930은 2332점 나옵니다. 요가 북시 930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보세요. PC 미니는 인텔 UHD 그래픽입니다. 3D 마크 그래픽 성능 측정에서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코어는 724점 나왔습니다. 그 외 성능 측정 결과는 더보기에 블로그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제품 펜 소음은 50dB 이상 측정되었고, 펜이 꺼지면 40dB 이상 나옵니다. 사용하면서 상시 펜이 돌기 때문에 소음은 있는 편입니다. 측정할 때 전면 온도는 하판 39도 나옵니다. 후면 온도는 하판 45도 나왔습니다. 전용 펜은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고, 와콤 AS 펜은 사용이 안됩니다. MPP 펜도 동작이 안되는 것을 보면 펜 사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듀얼 액정 태블릿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요. 배워본 제품이 OS만 설치해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터치로 모든 조작을 하려고 하면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을 드래그할 때 마우스를 사용하면 창 이동이 수월합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창 분할은 되지만, 듀얼 액정에 전체 화면으로 창을 보여주는 기능도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됩니다. 창 이동을 터치로 이동할 때는 어렵습니다. 터치로는 창을 위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마우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키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윈도우 기본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가 하단에 나오지 않고 터치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키보드를 작게 만들어서 하단 화면으로 이동시키면 되지만 타이핑하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타이핑하려고 다시 크게 만들면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컨셉 사진에는 하단에 키보드를 배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구현했는지 모르겠네요. 자동 회전도 메인 디스플레이만 회전이 되고 하단 디스플레이는 자동 회전이 안됩니다. 태블릿처럼 사용할 분들에게 치명적인 단점들인데요. 항상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할 분은 차라리 노트북 느낌의 P10 14인치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인치 제품은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1.5kg이라서 태블릿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노트북으로 사용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미 10.5인치 제품을 구입한 이상 윈도우 태블릿을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미 출시한 레노버 요가북 9i 제품과 에이수스 젠북 듀오 2024 제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봤는데요. 에이수스 소프트웨어는 실행이 안되고 레노버 요가북 9i는 설치까지는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 창이동 기능이나 키보드 하단에 띄워주는 기능들이 보이지만 P10 미니 제품에서 동작은 안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8개를 터치하면 키보드가 나오는 기능인데요. 반응이 없네요.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안되니까 아쉽네요. 창이동 기능도 동작이 안됩니다. 배경화면을 듀얼 액정에 표시해주는 기능은 동작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려고요. 나머지 단점들도 하나씩 해결해보겠습니다. 듀얼 액정에 전체 화면으로 창을 보여주는 기능은 파워 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옵션에서 전체 화면을 만들어주면 다음부터는 창을 이동시킬 때 전체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을 반쪽만 이동하면 정렬되는 기능은 기본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왼쪽 이동도 잘 되고요.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한 화면에서 최대화가 됩니다. 파워 토이스 기능은 드래그하면 파랑 화면이 보이는데 손을 떼면 두 화면에서 최대화면으로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마우스 사용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화상 키보드가 표시되도록 온스크린 키보드 포터블을 사용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포터블이라서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해서 작업 표시줄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터치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 회전 문제는 iRotate 프로그램으로 해결했습니다. 전자책 단말기 중에는 자동 회전이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 이렇게 수동으로 회전 버튼을 선택하는 게 저는 익숙합니다. 매번 윈도우 설정 들어가서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화면을 뒤로 돌리면 아래쪽 화면이 꺼지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화면만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어서 이 기능이 되는 것만으로도 고맙네요. 이렇게 P10 미니 제품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Type-C 포트가 두 개나 있는데도 충전은 전용 DC인 전원 포트만 사용합니다. 당연히 Type-C 포트로 충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되니까 당황되는군요. 허기사 CPU 성능이 낮다는 단점만 알고 구입했지 지금까지 언급한 단점들은 다 예상하지 못한 단점들이긴 합니다. 다른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이용하실 분들은 PD 충전 젠더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100W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때 주의해주세요. 스펙 시트를 보면 배터리 7.7V 3200mAh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사용은 오후 7시에 100% 충전 상태에서 오후 9시 20분의 20% 배터리 남았고 오후 9시 30분의 10% 배터리 경고 알람이 표시되었습니다. 실사용 3시간이 안되는 짧은 배터리 타임이 아쉬웠는데요. 최고의 전원 효율성 모드로 사용하면 5시간 48분 남았다고 나옵니다. 밝기는 30%에 맞췄는데 저녁 실내에서는 충분한 밝기입니다. 배터리 모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성능 모드로 사용할 때는 충전기는 상시 지니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스피커가 듀얼 채널 스테로 스피커입니다. 요가북시 930과 사운드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스피커가 듀얼 텍 later MOD AND Rcin Iowa 에요. 스피커와 스피커에서 열광iał bullshit. 스피커가 fonts 현상ABY고 Android해 보면은 P10 미니는 평가할 수준이 안 돼서 소리가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P10 미니 N95는 듀얼 디스플레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타우트 코리아에서 판매 중이라서 더보기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